이곳은 신대방역에서 700에서 800미터 정도 그 정도 거리라서 한 넉넉히 10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상층이고 가격은 1000에 38입니다 그리고 지금 침대가 있지만 이 건물에 침대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살고 전에 샀던 세입자가 두고 간 거라서 만약에 침대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 호수를 한다면 전 세입자가 침대를 팔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은 다 있고 지상층에 1000에 40조 만드는 38 가격 38 가격입니다 보증금은 300부터 되니까요 보증금이 적으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가 도림천 인근하고 신대방역에서 7,8분 아 8분, 9분 정도 그리고 도림천 인근의 지상층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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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